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하냐 너 진짜 아 나 보기름 잘 떠니까 하하하하 도희씨 우리 오늘 어디가죠? 바나나 아일랜드 하하하하 고마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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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 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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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고려네 하하하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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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할까요? 맛있어 보인다 방이 막 엄청 크진 않은데 깔끔하네 오 바다가 보여요 야 샤워실이 크다 아 이건 장롱 샤워실이 아주 맘에 드는데 가방 좀 주세요 Are you arriving? He's absolutely missing I said John Dano 고맙지 말라 고맙지지 저희 지금 어디가죠? 빛 빛 쌀타워같이 항상 이런식 물이 맑아 물이 따뜻해 온천물이야 물이 따뜻해 물이 따뜻해 온천물이야 어 ㅎㅎ 열뛰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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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 아가씨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해 에잉 투숙객한테는 안 해주는 거 좀 짜치네요 그니까 우리 데이패스인 줄 알았나 봐 그래도 한 번은 타야지 상처는 거 보여주자 여기 되게 평온해 보여 여기 다 까지고 나 지금 안 보이네 나 지금 여기 다 까졌는데 여기 다 까졌는데 여기 나 지금 안 보이네 너 심하다 너도 여기 팔 안쪽도 다 까지고 아저씨 말들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포트라이 어떠셨어요? 잘못됐냐고요? 그 물 속에서 바다 위에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도 30분은 안 태워줘 진짜 나는 그냥 30분이라고 적혀만 입고 적혀만 입고 샤아 샤아 이거 잘 됐냐 추구찬데 아 얘 이거 개 이거 개 따가워 아 존나 상처 아 아 아 약간 우리 바다상아 같지 않네 어느 부분이? 이렇게 뭐 뭐 바다상아 되게 쿨러다니저게 진짜 우리 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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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버졌어 너 오 오 오 화분인데 화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리 너무 예쁘다 꽃집 오 오 오 가ór 오 오 청년 오 오 오 아 따가워 볼 따가워? 응 첫날에 타고 계속 따갑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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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입으로 맛있어? 응 언니가 커피가 양이 엄청 많아 좋아 모자르게 먹느니 가볼까? 응 도주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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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희시 아가씨 세수도 안 해놓고 맞아 아아 아아 좀 맛있는데 굿모닝 아아 그냥 약간 일본 브리티쉬 브리퍼스 느낌 브리티쉬 브리퍼스 느낌 응 응 밥 좋지 오오 밥 좋지 밥 좋지 치킨 타이 쑥도 있나봐 라시 나 라시 좋아해 사라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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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변이다 벌써 근데 난 쭈쭈스 좋아서 되게 좀 천천히 많이 즐기고 싶어 아 나 치즈 너무 좋아 나 이런거 먹어야지 나 이런거 너무 좋아해 무조건 사라메 치즈 무조건이야 도주시 응 나 이거 좋아 좋아 캐러메 라이즈 예쁘는데 애플 콩콩트 아닐까? 팬케이크 모리 아 여기 베이커리류가 많아서 아주 만족스러워 그리고 여기 건강빵도 있어서 좋아 건너편 가볼까? 여기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예뻐 되게 예쁘죠? 그치? 코모스 코모스 어? 샥스카 아니야? 아니네 아니 아니야 아 샥스카인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 데이츠 아 여기는 아라비 라이드인가 봐 음 아 이야 탐상 가득이죠? 원래 이거 뭐지? 그 웰컴 주스가 아니고 주스라던데 징젤샷 이런거 아니야? 어 리프레션 안 짜? 짜지나? 짜증나 크림 넣어가 있어 크림 맛있어? 응 크림 안 받아 야 크림 진짜 맛있는데 일단 더 먹어야겠다 크림 소스를 받아가야겠다 응 짭짭짭 박사 나 그랬어? 아닌데? 분명히 배불러서 과일만 줘줄거라던 그녀 아냐아냐아냐 그건 아니야 몇번째 접시죠? 두번째에요 세번째에요 프레스토스 맛있지 않냐? 어 맛있어 그치? 그래서 가져왔어 얘가 제일 맛있어 진저샷 이런거 유럽가면 꼭 사는게 진저샷 또 먹고자 하면 그게 뭐해 좀 그렇게 할거야 언니 말하는데 누가 넙..넙치파를 넙치 전화로 한 번 더 보여줘 이미 찍혔을거야 입만 입만 제때 말고 안아주세요 한번 더 보여줘 아 그래가지고 숲에 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, 카메라가. 물기 한번 볼까요? 진짜 습기가 찼네. 닦았는데도 이래. 1.31km 1.31km 1.31km